지난 9일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1층 글로벌 라운지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빙수로 더위 날리기 이벤트를 진행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은행사는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맛있는 디저트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함을 찾는 학생들은 준비된 다양한 시럽과 토핑을 직접 선택하며 자신만의 맛있는 빙수를 만들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글로벌 라운지는 본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많은 학생들로 인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며 행사 참여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은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찾는 학생들이 모여 더욱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본 이벤트가 모두에게 기억에 남고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IBS 김서연입니다. IBS 김서연입니다. IBS 김서연입니다. IBS 김서연입니다. IBS 김서연입니다.